장화, 장화, 장화. 사이즈 맞아? 아, 옷까지. 내가, 내가. 이분이 여기 한 15년 감금되어.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 저 옷을 어떻게 해. 아니, 또 봐. 머리 어떻게 해. 이거 저 짐부터 이거 다 빼야 돼, 일단. 뭘 빼.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짐, 화분. 밑에 있는 것들은 이거 다 여기로 빼, 옮겨놓은 다음에. 아니, 그런데 데크를 지금 어디까지 칠하라고. 다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전체를 다? 알았어. 자, 가자, 가자. 우리 밥 안 먹을 테니까, 밥 안 먹을 테니까 형 일은 아닌 것 같아. 밥 안 먹을게. 우리 나가서 사 먹을 테니까. 아니야. 우리 파이어 해야지, 파이어. 너무 넓어. 파이팅 아니고 파이어도 하고. 우리 이따 불멍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오빠 그런 거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넘어갔네, 넘어갔어, 넘어갔어. 알았어, 알았어. 이따 짐을 다 빼라고. 오빠, 오빠, 오빠. 일단 그럼 짐 부터 빼자. 짐 부터 빼고. 형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 그런데 지금 해지면 이따 아무것도 안 돼. 내일 또 와야 돼. 매력 있네. 뭐야. 혈액형이 엄청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데 혈액형 지금부터 삐 처리해 주실래요? 빨리 치우고 진짜 빨리 하자. 해지기 전에 빨리 하고 빨리 밥 먹자. 왜 그래, 오빠. 걱정하지? 우리 싹 다 해놓을게. 이제 저희 맡기시고 이제 일 보세요. 네? 부런부런나는? 그러니까요. 이거 뒤집어서 놔야 돼요. 가요, 아줌마. 네. 이거 짐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치러서 비 오면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앉아. 오빠, 비 오면 다음에 다시 와서 치려줘야 돼.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야 돼. 그럼 엄마 빨리 나가.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한 번도 안 둬. 지금 하신다. 진짜. 갑자기 여자로 변신했어. 형, 형. 바닥에 까는 것 빨리. 빨리 가져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빨리 좀 움직여. 느려. 기현아 빨리 하자. 진짜 해지면 우리. 자. 갑자기 장반만 들고 오냐. 아니, 진짜 우리 제대로 20% 물렀네. 이게 나 장난인 줄 알았어. 빨리 해. 나 장난인 줄 알았어. 장난해? 장난해. 지금 장난해? 이렇게 진심으로 일을 시켰지 정말 몰랐다. 야, 이거 너무 진심인데. 나 한 요만큼만 칠할 줄 알았어. 나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범위한 두어 마리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았고. 야, 이거 전체는 다 칠하라고? 근데 배우분들에서 그런지 딱 이거 하시는 분들 같아. 느낌에. 캐릭터가. 야, 진짜 앞장동만 빼면 전문가 없대. 똑바로 지어야 되는데. 좋아. 해보자. 부어야 줬다가 진짜. 자. 야, 야, 벽에 다냐. 벽에 다면 안 되는데. 야, 야, 벽에 다냐. 잘한다. 어머, 어머. 너 진짜 나 울 거야. 아니, 어쩌면 칠할 거 아니니? 난간은 안 칠할 거야. 난간은 안 한 거야. 나랑 난간 칠하는 줄 알았지. 아, 저 펜슬 다 발라버렸어. 저거 못 칠 텐데. 야, 이거 사이즈는 너 틀링으로 사왔지? 어? 롤이 달라. 안 좋아잖아. 아, 여기 안 맞네, 이게. 야, 이게 안 맞네. 이게 오늘 칠하기 힘들겠네. 아니,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발자국이 남는데? 틀 다 샌나, 야. 나 저런 직장 상사 만나면 나 진짜 회사 사퇴할 거야. 아, 근데 진짜 저거 힘든데. 아, 힘들어. 발자국 안 날때. 정말 착하시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나 허리 굵고 될 것 같아. 진심으로 배가 고파. 미상아. 아니, 저 정도로 일을. 미상아. 진짜 한 몇 시간 했죠? 저거 왼쪽에 했어요, 진짜. 어, 몇 시간 했을 거야. 발자국은 어떻게 할게요? 아,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지. 아주 대충 발라, 저거 봐. 어? 저렇게 그렸단 말이야? 어? 발라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 그래도 결이 생겨. 꼼꼼하게 해. 오, 오. 빨리 된다? 이거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롤롤으로 그냥 하면 되죠? 대박. 아니, 상식적으로 한쪽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이거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식적으로? 근데 뭔가 또 보상을 해 주셨겠죠.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해 주셨을 거예요. 오빠, 기본말하고 집에 갈 생각은 아니지? 어. 아니,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거? 어? 야, 발자국이 남는데? 어머니깐. 아니, 근데. 왜냐면 여기 좀 꼼꼼하게 하려면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이거 뭔가 작전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재훈아, 머리를 쓰라고 그랬잖아. 아니, 들어가면 밟아야지. 안 밟을 수가 없잖아. 밟아. 그렇지. 벽 쪽을 네가 꼼꼼히 좀 해줘. 아니, 내가 불안해서 자리를 못 뜨겠어. 아니, 이게 되네, 지금. 근데 이렇게 칠해서 페인트가 택도 없겠다. 저거 반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가서 한 통 더 사올까? 혹시 모르니까. 사와, 엄마. 여기 전부 다 칠하려면. 내가 사올까? 사와, 사와. 진짜 저 하나로 다 칠했어요, 전에. 누가요? 제가요. 그냥 본인이 하셨어야죠. 어디 가는 거야? 페인지사로. 진짜 갑자기 일이 터진 거예요. 이러고 놔두고 집에 가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럼. 안 되지. 그래도 일 잘하네. 왜 이렇게 안쓰러워.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배고프지? 근데 진짜 허리에 물이 가실 때인데. 그럼요.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경계선. 또 사장님들이 또 이런 거 꼼꼼히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데 잘 안 됐다고 또. 되게 진지하다. 진짜 진심으로. 오늘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을 하시는데 저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뭐든지 파이팅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제가 아는 형준이 형님이 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아, 왜 이렇게 해가 안 지는 거야. 어차피 해야 돼, 오늘. 오늘 안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야. 어차피 해야 돼, 좀.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늘어요. 맞아. 늘어. 이거 봐, 이거 봐. 반만 하면 돼, 이제. 근데 이게 감독관이 없으니까 일하기가 좀 약간 싫다. 왜? 벤트를 부을까? 어때? 아니, 근데 안 돼, 그럼 안 돼. 나중에 분명히, 분명히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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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밤 되면 잘 몰라. 오늘만 넘기면 안 되지. 계속 이걸 보면서 우리를 계속 원망할 텐데. 내일은 안 와야지. 원망할 텐데. 내일은 안 와야지. 어떡해. 우리를 계속 원망할 텐데. 한번 해 줄 때. 와, 형준 오빠 진짜 착하다. 너무 착하네. 좋은 남자. 저렇게 잘하면 우리 집도 좀 부탁할까? 나도 초대하고 싶다. 그래, 불러, 불러. 괜찮아? 무슨 자세야? 어? 하늘 보고 있어. 포즈로 있었네. 사진 찍을게. 아, 사진도 찍어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좋아, 좋아. 모델, 모델 짓이잖아. 모델. 자연스러워. 이런 짓 하고 있었어? 뭐하는 거야? 어머, 어머. 욕심난다, 욕심난다. 야, 욕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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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모델은 다르구나. 우와. 저도 같이 찍어요. 좋죠, 좋죠. 뭐야, 얘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MG가 해 줘야지. 옆으로 서서. 살인초가 안 봤어?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포즈가 있어? 왜 그러지지? 그래, 그 김성이 아니지. 약간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영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인증샷 찍으시는 느낌. 아, 그 느낌? 열정, 열정, 열정. 이렇게. 예스,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봐봐.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저랑요? 하트를 흘려? 이렇게? 페인트 찍어다가. 그렇지, 보라트로. 아, 보라트로. 잘 나왔다. O형이랑 B형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네. 동영상이야? 옛날 사람. 야, 어떡해. 어머, 어머. 문 마이크 아니에요? 이야. 오, 앵그리 좋네. 엄마, 대체 어디 가신 거야? 전화 한 번 해볼게요. 이제 어두워서 못 하겠어 이러다 일도. 빨리 오셔야 돼. 그러게요. 엄마. 야, 지금 다 놀고 있지? 여보세요? 돌고 있지. 아, 놀고 있지. 아, 무섭다. 어디야? 다 와가는데 놀고 있지. 엄마가 CCTV를 다 보거든요. 미셔리, 미셔리. 야, 무섭다 진짜. 미셔리야, 미셔리. 대박. 놀고 있어. 다 칠했어? 이거 봐, 다 보고 있었어. 놀고 있더라. 아, 그럼 지금 페인트가 없는데 어떻게. 페인트가 없는데 일을 더. 무슨 일을. 우리 창이라도 닦아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페인트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청소해요? 아니, 그냥 바닥에 자빠져 앉아 있더만. 자빠져 앉아 있어. 앉아 있어야지. 페인트가 와야 일을 하지. 맞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저기 밤에 고기 먹을 거라도 해 놓고 있어야지. 고기 먹는 거야, 오늘? 네. 하자, 형. 뭐 해. 그냥 하는 층이라도 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럼 괜찮지. 매겨야지. 멈추 먹었으니까. 해야죠. 어젯밤, 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